여러분 반갑습니다. 논리채이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방학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고민이 많을 겁니다. 여기저기 설명에 가거나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뭘 풀어라, 얼마나 풀어라,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제가 볼 땐 그런 얘기도 맞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보는 것처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국어라는 본질, 우리는 수능이라는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 내가 공부하는 방법 또는 자세를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를 풀고 많은 작품을 정리하고 많은 질문을 보는 거는 겨울방학에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수능 국어가 어려웠습니다. 엄마의 선택의 경우 국어가 아마 1등급이 83, 정도 2등급이 한 75 굉장히 역대급으로 낮은 점수였거든요. 분명히 시험 문제는 쉽게 낸다고 했는데 변별력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이 문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수능 국어의 본질을 모르고 잘못된 공부를 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잘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2 때까지 잘못된 공부방식으로 했다면 이제 겨울방학 때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돼야 되고요. 또 내가 국어 공부를 처음 하는 친구들이라면 아 저게 수능의 본질이구나 라는 걸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겨울방학 때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본 다지기예요. 기본 다지기. 선생님, 국어에도 기본이라는 게 있나요? 기본이라고 하면 대부분 선생님들은 문학작품에서 감각적 심상이 뭐냐, 비유가 뭐냐, 소설에서 시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는 고전시가의 핵심 작품들을 막 정리, 암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문학 많이 읽어서 지식을 쌓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자, 우리 수능 국어가 어려운 이유는요. 자, 1등급이 83 또는 84라고 했을 경우 두 개의 비문학 지문을 통으로 날려버리면 아예 못 풀어오면 나머지 다 맞았다는 전제로 그러면 1등급이 되는 거예요. 비문학 3개 지문을 통째로 버려버리면 3등급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바로 16페이지를 45문제를 80분 안에 읽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혼자 스스로 읽어가는 힘 80분 안에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들이 왜 없을까요? 잘못 배운 거죠. 이제 인강을 듣고 학원을 다녀본 결과 이제 잘 들어보세요. 고2 때까지 인강을 들었거나 또는 고3 때까지 인강을 들었거나 또는 학교를 내신 준비하러 학원을 다녔다면 열심히 받아 적고 자료 보고 인강 보면서 그 내용을 익히려고 반복했을 겁니다. 이게 수능 국어를 더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공부 방식이에요. 수능 국어는 여러분들이 80분 동안 혼자 처음 보는 작품을 보기라는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니? 처음 보는 지문을 기식 없이 서론을 기준으로 읽어갈 수 있니? 문법 보기 주어진 조건 하에서 문법적인 내용들을 응용해서 분석할 수 있니? 화법 장문 주어진 보기 지문을 토대로 문제를 풀 수 있니? 라는 거지 어떠한 지식을 1도 묻지 않아요. 심지어 저는 이 내용을 20년 동안 혼자 떠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반대로 내신처럼 이게 꼭 나올 것처럼 정리, 암기, 뜻뿌리 하니까 국어는 아무리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2등급이 75점이라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세 지문을 통째로 날렸는데 1등급이 된다면 얼마나 이게 오히려 반대로 2등급 받기가 굉장히 쉬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말해주는 게 뭐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능은 스스로 분석하는 능력을 원하는데 그래서 앞에 잘 이야기를 했죠. 그 때까지 그렇게 공부했다면 오늘부터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이라는 건 바로 뭐냐? 논리력을 키우는 겁니다. 기본이라는 건 뭐냐? 주체적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게 뭐냐? 보세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끝이에요. 수능 해설 강의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바로 문학이라는 것은 50만 학생이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복이라는 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의 보기 문제와 보기 문제를 자세히 풀어준 선택지에서 먼저 기준을 잡아서 이 기준 하에서만 그 작품을 해석하는 게 논리예요. 논리란 간단하게 말하면 체인호호는 논리거든요. 논리의 간단한 것은 두 개 이상이 나오면 그 두 개의 것들은 공통의 범주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학에서의 보기는 설명문이고 왼쪽에 가 작품은 문학 작품이라고 치면 문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 봤죠? 보기의 관점에서 가시를 해석해라. 그게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그러면 보기라는 설명문의 지문과 이 문학 작품은 같은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설명문은 자세히 설명을 해준 거고 문학이라는 건 메타포로 내용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작품을 처음 보든 알고 있든 보기라는 기준을 가지고만 그 안에서만 이걸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결방 내내 연습해야 되는 거. 그러면 고전시가조차도 고어 뜻풀이 할 필요가 없어져요. 고어나 한자어는 XY로 치안하고 역시 고전시가에서도 보기는 현대어 설명문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고전고어를 해석하고 치안하면 굉장히 쉬워요. 역시 뭐다? 혼자 내가 낯선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수능이 원하는 거고 우리가 공부하는 논리력입니다. 두 번째,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도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엔 지문이 중요해요. 독서 영역은 윗글을 토대로 문제 풀라예요. 그럼 윗글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윗글에 있는 지문을 독해할 때 논리, 논리란 두 개 이상의 관계 속에 공통의 범주가 있다. 글쓰기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론이라는 것은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의 범위, 범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두 개 이상의 단락이 나왔으니 그 단락들은 같은 범위 안에 움직여야 되는데 그 범위를 우리는 서론에서 이미 알고 그 범위를 토대로 내가 스스로 빠르게 독해 나가는 것이지 이 내용이 경제 내용이다, 범 내용 나왔다고 그걸 내가 지식을 알고 그걸 풀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강에서 또는 학원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뜻풀이 받아줬고 그거에 대한 자료 적고 일일이 뜯어주면 그걸 먹는 그런 연습만 하다 보니 혼자서 뜯어먹는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혼자 서론 보고 읽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화법 장문도 독서 용량하고 똑같아요. 주어진 이게 대화체로 되어 있더라도 첫 단락에서 앞으로 무엇을 대화할 거라는 게 나올 것이고 연설문이어도 이것이 무엇을 연설할 것인지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가나형 결합, 대화와 글이 나오더라도 왼쪽에 있는 대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게 이 글쓰기고 이런 식으로 화법 장문 이퀄 독서 용량에서의 지문 읽기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문법 같은 경우에도 유우마가 뭔지 비우마가 뭔지 이런 거 안 묻습니다. 이게 명사들로 안긴 문장인지 안 묻습니다. 주어진 보기에서 주어진 걸 보고 이거를 토대로 같은 맥락의 안은절, 같은 맥락의 의문현상, 같은 맥락에서의 품사 이런 걸 논리적으로 묻는 거예요. 논리란 사례들이 주어졌고 그 사례와 동일한 또 다른 사례를 찾아보는 거예요. 보기에서 설명이 돼 있으면 설명에 맞는 사례를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문법 내용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다른 거 필요 없고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인강을 듣더라도 다 일일이 서핑을 해보세요. 패스가 있다면 다 들어볼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이 결정된 거기 때문에 다 맛보기고 다 해설 강의를 들어보고 정말로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나갈 수 있는 힘 뭐가 나오든 스스로 풀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강의를 선택해서 거기에서 논리력, 기본력을 충분히 익혀서 혼자 어떤 문제든 풀어갈 수 있는 힘을 키우라는 거죠. 인강은 분명히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도움을 받는 것이지 그걸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그걸 단순히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논리로 반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역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인강을 잘 선택해야 되겠죠. 인강을 선택한 다음에 겨울방학 또는 공부할 시간이 많으니까 그 인강을 반복을 하는데 암기를 위해서 반복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 논리라는 게 이래서 읽었구나. 아, 고전시가에서 보기에서 이렇게 봤어야 되는 거구나. 소설을 봤더니 보기와 줄거리를 연결하니까 이렇게 인물의 관계가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논리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지 내가 본 작품이, 내가 본 지문을 지식적으로 암기하고 내가 터득해서 다음에 써먹으려고 반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교에서도 다 나오지만 종교에서도 깨우치는 거죠. 여러분이 그동안 국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들은 전부 다 똥입니다. 그것들은 버리세요. 버리고 그 지식을 갖고 있으면, 배경지식이 있으면 똑같은 작품이 나와도 보기라는 조건이 주어지면서 그 조건이 달라지면 달리 해석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답이 안 보이고 시간은 오래 걸리고 그렇게 암기 위주를 하다 보니까 내가 혼자 읽어가는 힘이, 분석하는 힘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를 그렇게 인강을 많이 듣는데도 학원을 열심히 다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러니카죠. 바로 잘못된 공부를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공부를 하고 논리력이 아닌 암기나 지식으로 공부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셨죠? 세 번째, 그럼 이제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이제 올해 순위라든가 올해 6월, 9월 평가원에 직접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 이 딱 세 개만 하면 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겨울방학 때 풀려고 하면 안 되고 기본적인 것들을 익힌 다음에 훈련한 다음에 아, 그럼 내가 올해 이런 6구랑 수능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럼 나는 이거를 통해서 약점을 체크하는 거야. 아, 내가 아직 이 부분이 잘 안 되네? 라는 거죠. 더 풀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더 풀어도 상관없는데 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원리를 내가 제대로 적용했는지 이거를 그래서 겨울방학 때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만 잡자. 문학은 보기를 통해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자 비문학은 서론보고 본론을 내가 주체적으로 읽어갈 수 있는 능력 각 단락의 첫 문장을 보고 읽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법도 암기가 아니라 기본 개념의 형성 원리를 이해하고 이걸 토대로 주어진 사례들을 똑같은 범주 안에서 분석할 수 있는지 이걸 키워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했을 때 여러분의 현재의 등급이 아무리 낮더라도 정말 급상승합니다. 점수 급상승한 건 여러분들 궁금하면 최인호의 수강평등을 가보면 다른 선생님과 다르게 급상승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는 꼭 확인하시고 올바른 방법이 바로 논리로 공부하는 것이다.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암기나 정리가 아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겨울방학 때 제도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